네, 안녕하십니까. 최상S&E 정준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칭 조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칭 조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대칭 조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대칭 조건을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 좀 쓰시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답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2D, 3D를 복합적으로 쓰는 축대칭 모델에 대한 대칭 모델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 그걸 접근하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대칭 모델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보고 마지막에 제목대로 2D, 3D 모델에 대한 대칭 모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요소 모델에서 해석을 할 때 대칭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격자 수라든가 모델링 형상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적으로도 격자라는 게 굉장히 줄기 때문에 혹은 동일한 격자에서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CS사에서도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대칭 모델을 쓸 수 있는 모델이라면 대칭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대칭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 일단 형상이 대칭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료 속성이 대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중 및 경계 조건이 대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칭 모델의 재료 하중 및 형상이 대칭이더라도 재료의 속성이 이방성 재료 같은 경우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향에 따라서 재료의 속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칭성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칭이 유효하지 않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의 형상과 재료 물성 그리고 하중이 대칭이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중의 경우에는 비대칭 하중일 경우에 해석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비대칭 하중이더라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티시메트릭한 하중이 걸리는 경우이더라도 대칭 조건의 모델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NCS Workbench 혹은 NCS Mechanical APDL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칭 경계면에서의 구속 방식에 따라서 시메트릭하고 안티시메트릭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rkbench에서도 이 안티시메트릭 옵션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좀 사용을 해보시면 비대칭 하중 조건 하에서도 대칭 모델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칭 경계 조건을 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각 블록 형태의 대칭면을 기준으로 대칭 평면을 기준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직교자 표계를 기준으로 글로벌 직교자 표계의 방향과 대칭 평면이 평행 혹은 수직으로 놓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칭 평면에 구속을 잡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일정 섹터에 대한 회전 대칭 모델일 경우에는 섹터 면의 대칭 면이 글로벌 자표계의 축과 평행 혹은 수직 방향으로 놓이지 않습니다. 대칭 면은 면의 수직한 방향이 구속이 돼야 되는 조건들이 주로 놓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구속을 위해서 노드의 노달 자표계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놓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APDA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운드리 컨디션 조건, 시메트리 바운드리 컨디션 조건을 주면 자동으로 노달 코디네티 시스템이 돌아가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도 스메틸 리전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대칭 경계부가 돌아가면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조건을 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양쪽의 대칭 면이 섹터를 잘라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양쪽의 대칭 면이 만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부분에서의 경계 조건은 이런 식으로 노달 코디네티 시스템이 양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놓여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해석의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구속을 일부러 하지 않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대칭 모델은 그냥 일반적인 대칭 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대칭 모델이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형상이 패턴 형태로 계속 이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대칭 모델도 있습니다. 단일 조각의 모델이 전체에 연속적으로 생성이 돼서 전체 모델을 구성할 경우에 이 조건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중, 형상, 제로 흡성이 다 대칭이어야 됩니다. 이 패턴에 따른 이런 프리오릭 시메트릭 조건은 사이클릭 시메트릭 조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이클릭 시메트릭 조건은 회전 원판이라든가 이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정 섹터씩 회전이 되면서 전체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형상일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이 모델은 이 연속적인 모델의 경우로 루 면, 즉 다른 면과 대칭의 면이 그 반대편 쪽의 면의 거동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양 끝단을 자유도를 커플링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플링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 써서 저렇게 커플링을 하기도 하고요.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릭 리전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저 부분이 커플링이 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저렇게 커플링이 되게 되면 저 커플링 된 부분에 자유도가 묶이는데 묶일 때 실린더리컬 자표를 기준으로 저 면에서의 노드들의 노달 코딘 누군요? 누군요?